네, 매주 월요일 경제 이슈들 쉽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경기 불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 이런 표현도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단편적인 현상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비구이 위안이라는 회사가 이자를 못 갚았다. 비구이 위안. 네, 빚을 냈는데, 달러빚에 대한 이자 300억 원을 못 갚았습니다. 이게 7월 7일, 이달 7일까지 갚았어야 하는 돈인데,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안에서만 매출이 65조 원 정도 나는 회사인데, 이자 300억 원을 재날짜에 못 갚았다. 그래서 30일의 시간 여유를 얻었지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연말까지 이 회사가 갚아야 하는 이자만 7조 원이 넘는데, 이 회사 빚 갚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그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회사도 빚을 못 갚을 정도면, 다른 회사도 걱정이다. 여기가 부동산 개발 업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꿔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들이 주로 신탁회사를 통해 돈을 확보한다던데, 그럼 이게 연쇄 작용이 정부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각각 독립채산제처럼 각각 우리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 허가권을 팔고, 여기에서 돈을 얻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통해서 자본을 얻고, 이걸로 SOC 투자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도시에까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버리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다 보니 중간에서 돈을 걷어들이지 못한 회사도 어려워지고, 이 회사에 돈 꿔준 은행까지 어려워지고, 이게 이른바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지방정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아래에 있는 저 융자 플랫폼이라는 게 말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각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낯선 제도라서 용어도 낯설었는데요. 이 연쇄 반응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철저히 중국 정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권대 그동안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느냐. 길 건너에 4천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어도 길 하나 건너서에서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식인 거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경우에는 생산,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유발이 되다 보니 GDP의 숫자상으로는 이 나라가 성장하는 것처럼 잡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성장을 떠받쳐온 중국 경제가 이제 빚이 정말 거품이 터지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건데 헝다 사태가 2021년에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붙여서 돈을 추가로 꺼줘서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무너지게 둘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와중인데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침체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 전반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리먼 사태처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중국 정부는 소비를 계속 부추기고 대출도 완화해주고 하고 있는데 뭐 좀 다른 대응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우려들이 좀 과장된 것이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중앙정부에서 큰일 났다라고 발표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영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와중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얼마나 급한지를 7월부터 시계열로 쭉 보면 7월 초에 중국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기업들이 돈 쓰게 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중국의 외국인 투자 그동안 차별했던 것들, 차별을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도 깎아주겠다, 유급 휴가도 주겠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채라는 것까지 발행을 해서 지방정부들이 이 빚을 좀 돌려막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결국은 중국이 돈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 많이 쓰면 반역적인 것처럼 몰았던 공동부유 정책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집을 많이 살 수 있거나 많이 사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반역적이다. 다른 한 가지는 빅테크에 다니면서 돈 많이 쓰는 젊은이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공동부유 정책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그동안 핍박해온 게 기저에 깔려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돈을 푼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오늘을 포함해서 중단기 금리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돈을 풀겠다는 뜻이지만 돈을 풀어도 쓰는 데 눈치가 보이면 인민들이 나가서 쓰지 않겠죠. 결국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비주로 끌어온 GDP도 문제이지만 돈이 있어도 쓰면 눈치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수시장이 소비가 위축돼 있고 그래서 부양책이 예전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래서인지 심지어 중국 40년 호황이 끝났다 이런 제목까지 나와요. 동의하시나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0년 호황의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아마 초기에는 정말 알토랑 같은 성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몸집을 불렸을 텐데 어느 순간 이후에는 기술을 높여서 생산력을 높여서 실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쉬운 방법을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각 지방정부를 경쟁시키면서 경쟁적으로 아파트 지을 땅, 토지 허가권을 내주면서 빚을 얻어서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를 무한정 짓는 방식으로 GDP의 4분의 1을 키웠다. 이게 현재 중국 미분양 1억 3천만 채라는 결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40년 동안의 그 호황의 실체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였는지 이걸 들여다볼 시점은 되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체질을 꼭 지금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 뭐 아파서 응급실 갔으면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 현재까지 여론은 그렇습니다. 중국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뭐 한간에서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환율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1340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하거나 우리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위안하고 원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패턴인데 오늘 금리 내린다고 했더니 중국 위안이 달러 대비 환율이 7.3위안위로 치솟았거든요. 한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환율에서 우리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가도 올라간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돈을 써야 그리고 중국이 수출을 잘해야 우리 수출이 잘 될 텐데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규제 속에서 내수까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수출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저하고로 예상했던 우리의 성장 경로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는 24일에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결과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곧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란 보도도 많이 있었고 뭔가 소비가 살아날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군요. 돈이 정말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눈치가 보여서 못 쓴 측면이 다분히 있는데 중국에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육허, 일진들이 와서 어떻게 소비 패턴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본토에서 많이 참았다, 다 쓰고 가겠다 이렇게 보여질 건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구매력이 줄었다라고 나타날지 일단 처음 오는 손님들이 보여주는 패턴에 따라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등 떠밀면서 여행도 가라, 돈도 써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국민들이 지갑을 열면, 주머니를 털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5년 사이의 저축률 변화를 보면, 2017년에는 저축률이 40% 미만입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저축률이 45%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금 많이 하고 아꼈으면 좋은데 중국에서 돈 안 쓰면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해외로 나가도 예전처럼 큰 손 역할을 못해주면 사람은 많이 오는데 실속은 없는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하는 크루즈선에서 내리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행 수지, 그리고 하반기 경상 수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경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고용 지표도 개선이 됐고, 말씀 주신 이런 중국의 상황들이 미국의 이런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이 대외적인 규제를 계속해서 가하는 와중에 최근에는 중국에 투자하려면 핵심적인 분야 투자는 정부에 허락받아야 한다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싸게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다, 이 패턴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아무리 시행을 한다고 해도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겠죠. 중국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서 항상 변수로 우리가 보는 게 중국 부동산 상황 어떤가요? 처음 물어보게 되거든요. 너무 나쁘지 않은 상황까지 가야 미국 경제도 견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선택이 될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체제 개선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빚의 거품을 터뜨린다. 이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실험률 통계까지 발표하지 못하는 와중에 거기까지 갈 거냐. 일단 저의 생각은 거기까지 가진 않는다. 살려는 드릴 게 그 수준은 될 거다. 살려는 드릴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주시죠. 우리 정부는 지난 주말에도 대책회의가 있었죠. 일단 국내 금융기관이 대중 부동산 투자 한 4천억 원 수준에 그친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직접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국민들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이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중국에서 뚜렷하게 정책 방향을 틀겠다. 돈 써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하면서 관리한다. 그리고 다른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개척한다.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그럼 당분간 어렵겠죠? 어렵다고 봐야죠. 국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와중에 빚이 늘어서 새로운 금융 상품 못 팔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차주들에게 금리 부담을 더 안길 수 있는 금리 인상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 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